고정우 총재입니다. 먼저 내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제 정말 예상외로 만장을 해주셔서 자리가 없으셔서 저렇게 복도에 계시고 뒤에 계신 우리 단체 인원님들 그리고 내비님들께 정말 심심한 사과를 내밉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가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내비인 이상의 귀빈으로 소개를 해 올려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행사의 반응과 시간 때문에 제가 몇 분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정말 넓은 마음으로, 화합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과 호혜의 마음으로 역시 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소광선 목사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시고 소광선 목사님, 우리 오늘 혼시를 해주실 소광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목사님.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큰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나라 산부여행으로서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의와 전 국회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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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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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 대통령 그 후에까지 이 나라의 생방운동을 시작하시고 성공시키신 한남대학 총장으로 아주 훌륭한 은퇴를 하신 신윤표 총장인 어디 계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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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국민 한국무공화중앙회 명심히 총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정말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해드려야 돌이고 마땅하지만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하는 걸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디플로모 시인독교 회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났다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사를 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과보고입니다. 한국시대사회단체회담의 박종철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통치권에서부터 정치권 그리고 사회에 갖춘 모든 분야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정말 경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양국화 그 양국화의 원인인 갈등 그 갈등의 저변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부정의 문화와 반대의 문화 이것을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절감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나 어느 시점에서나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을 때에 서른한 개 단체가 이거는 제도권에서 할 수가 없다. 권장하고 훌륭한 시민사회단체가 시작해서 그 시민사회단체가 결집이 되고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다 함께하면은 제2의 생활운동과 같이 한마음운동이 되면서 이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서른한 개 단체가 70개 단체가 되고 100개 단체가 되고 130개, 150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200개 단체, 250개 단체 지난 2016년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인 5월까지는 400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되는 단체도 있고 몇만 명이 되는 단체도 있고 수백 명이 되는 단체가 또 많습니다. 재단 법인, 사단 법인이 약 130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유태용 박사님과 함께 김영진 장관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창립을 한 그러한 창립 임원들이고 창립한 사람들인데 반드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수많은 단체가 오면은 전부 오시는 분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변하면은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국민이 변한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입부에서 전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단체 전부 대표들이나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우리는 부정의 문화와 반대의 문화를 버리고 양국화를 탈피하면은 국민이 하나되고 종일 이전에 이루어야 되는 대한민국 남한부터 하나되고 통합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행사도 종국은 하나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순서도 다 화학과 하나되는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에서 서울예술박옥단 또 평양예술단 서울 남쪽이 대표적인데 평양예술단은 전부 귀신하고 탈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BS, MBC 이따가 사회자가 소개하겠지만 아주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훌륭한 단체 여러분들 가시지 말고 제가 두수없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저희 한국시민사회단체 연합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3월 30일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30개 시민단체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남편이 아내를 적대시하는 미워하는 지역갈등, 이웃갈등을 넘어 가족 갈등의 시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워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우리 단체와 단체장글이 변화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요태용 박사님과 박중공은이 그리고 정호건, 김황실 전 총민들 각계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의 변화와 태도와 방향을 잡음으로써 또한 워크샵과 편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민예의 전당 이곳 국회 대강당에 이처럼 가득히 모여주신 각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우리 3단체가 것처럼 처음으로 마음과 뜻을 가면서 국민화, 대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또 지구촌 175개국에 750만 우리 한인 법적 지휘 형상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동안 3단체가 같이 노력했는데 이제 같이 함께 한번 이 뜻을 공유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볼깊은 3단체장의 기념 강연을 누구를 모실 것인가. 국회의장 제2시에 국민으로부터 역인받고 존경받으셨던 정의와 전 의장님을 모시는 것이 3단체의 뜻에 가장 부합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처럼 그랬는데 흔쾌히 바쁘신 일정일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우리 해외 한인 750만을 대표해서 내일 우리 주철기 재덕포 재단 이사장님께서 주관하신 해외 한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감사히 여길고 그래서 이런 뜻을 세계 한인 날 국회 기념식을 매년 10월 5일 날 오전 7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계 또 신인 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 제주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9년째 월드킹하에서 기념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5일은 우리 주철기 재단 이사장님께서 주관하신 행사로 그리고 오늘은 우리 3단체가 한번 이 교환 뜻을 되새겨보자 오늘 이 자리에 해외 한인을 대표해서 10여 분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셨고 또 지금 속속 김천공항에 도착하고 계십니다만 한반도는 진구촌의 마지막 군단국가다. 이 마지막 군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우리가 균형처럼 대외고만 있어선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을 한번 실천하는데 각국이 앞장선다 하는 취지로 80대국에서 평화의 여왕을 각 나라가 선발을 해서 한 분씩을 추천해서 현재 한 다섯 분 정도가 먼저 도착한 분들이 여기 참석하고 계시고